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학자이며 국경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협상가, 때로는 사랑을 나누는 실천가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 달롯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질병과 식물병의 충으로부터 동식물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이를 통해 사람과 환경이 건강까지 생각하는 우리는 검역안전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농민축산 검역본부 더 안전한 먹을거리, 더 청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백여년의 역사 농민축산 검역본부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검역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온 농민축산 검역본부 백여년의 노하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 청정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AIP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무서운 외래세균병이 지구촌 1일 생활권 시대 국경을 넘어들어오는 전염병과 병해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의 식품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과 청정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켜나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망은 우리 국경 밖까지 촘촘히 펼쳐져 있습니다. 국제검역 네트워크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품목별 수입 위험을 사전에 분석,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수출국 작업장을 직접 판문하여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함으로써 질병과 병해충을 우선적으로 예방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는 동식물과 농축산물은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입품을 실은 선박과 항공기 위에서 전문 검역관들에 의한 현장검사가 이루어지고 공항과 항만을 기첨으로 불법한입 동식물과 농축산물은 원천 차단됩니다. 공항을 통과한 수입품들은 계류시설이나 실험실로 옮겨집니다. 짧게는 24시간에서 필요하다면 수년에 걸쳐 다양한 정밀검사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가축질병이나 인수공통 전염병, 생태계를 위협하는 병해충을 잡아냅니다. 완벽에 완벽을 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명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국가재난형 전염병과 병해충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합니다. 전염병과 병해충의 발병을 예방하고 초기의 확산을 방지해 농민과 농축산업을 지키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역방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진환형 가축질병과 병해충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검역본부 중심의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병해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간 50만 건 이상의 예찰검사 결과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위험을 탐지하는 한편 축적된 연구성과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방법을 표준화하여 전국의 주요 가축질병 진단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시체계를 통해 주요 가축천염병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역학조사팀을 투입 질병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내고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적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재발 위험을 미연해 방지합니다. 질병의 사례와 정보를 축적하여 진단기법과 대응방법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더욱 단단한 방역방제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검역현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시스템은 100여 년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탄탄한 동식물 R&D 성과를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의 검역위생기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세계동물보건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연구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질병에 맞서 싸우며 변화하는 기후와 세계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기술을 만드는 일 치열한 검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자연생태계를 지켜내는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실에서 지금도 새롭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건강한 동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생명존중의 문화를 꽃피우는 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만들어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아가 되거나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없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되는 가축이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장동물 복지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방지하여 실험 동물의 복지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동물 복지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위해 검정 및 검사 동물도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상 원헬스 새로운 생명존중 패러다임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질병과 병해충으로부터 지키는 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 환경을 만드는 일은 치열한 세계 무역시장에서 청정코리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품에 대한 검역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키워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글로벌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페셜리스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키는 스페셜입니다. 공정행과 효과의 그 부금으로 발음으로 현재 지키는 스페셜과 개스의 경우 방송국의 산사로 들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영어 일어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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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